안녕하세요. 오진 마중입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탈국화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기도 좀 마구 했는데 이거는 문희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문희나를 덜퍽 얘기하려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속에 안에 있는 문희나를 알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미리 조금 알아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문희나를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문희나가 무엇이냐의 제목을 그냥 놔두겠습니다. 앞에 놔두고 이제 그 육조시대죠. 사역 사역의 화남 육법 들어보실 거에요 이게 이제 한 550년도 쯤이죠. 지금 뭐 한 2000년 됐나 2000년 안됐지 아직 어쨌든 한 1500 몇 년 전 사람이죠. 사역의 화가입니다. 성능과가 이제 그런데 사역의 화남 육법 그러면 아주 딱딱하게 다 보여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이제 해본 결과 이 육법이라는 거는 우선은 그 사생 밖에 나가서 사실을 보고 그려 그리던 이제 그런 데에서 생긴 그리구요. 그리고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사역의 화가들 그림 그리려면 법대로 따라서 그려라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양화 쪽의 법들은 다 그런게 아니에요. 먼저 이제 화가가 그리고 또 화가도 이 무슨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린게 아니라 그냥 그리면 그린거에요. 그러면 우자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거는 꼭 마치 이런식이네 저런식이네 그렇다면 여기다 이제 무슨 법을 이렇게 붙여서 체계있게 그 이론을 써보자 그려가를 써놓은거에요. 그럼 이제 사역의 화남 육법도 내가 사역에 이렇게 이 육법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그려야 된다. 이대로 형해야 된다가 아니고 나도 그림을 그려봤고 다른 사람을 그리는걸 유심히 보니 자기가 그 그린 화가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그림에 뭔가를 담아내는 것 같다. 뭔가는 귀나 정신 이런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느끼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걸 보고 내가 그려보고 그러니까 육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리라가 아니라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걸 보니까 그냥 여기다 차곡차곡 써놓은거다. 이거에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써놓은게 있는데 화가가 내 성향에 맞는 것 같아서 그리기 재료를 자서 낯잎 한 줄기라도 쳐보려는데 무슨 수천수명의 딱딱한 법도 지금 말하자면 무슨 목발음, 귀딸음, 뭐 뭐 사람이 되라 뭐 그리기 전에 뭐 이렇게 뭐 등등 어떤 육본, 유교 뭐 아주 그 많은 그 법도가 어떤 그 기초 사건자 서적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목을 갈아서 그리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손을 멈추고 타고 듭니다. 돌간이에요. 물론 모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겠죠. 그러나 처음 그 지필묵을 접하신다면 접하신다면 귀초 서색을 차라리 덮어놓고 덮어놓고 그냥 목을 갈아서 하던지 손 하나라도 그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리려고 하던 분도 그럼 책 덮어놓고 한번 그리기 시작을 해보려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리기 전에 엉터운 곳에서 이런 조금 실수가 벌어져요. 무슨 뭐냐 겨루에 목을 가는데 물을 너무 조금 보는데 물이 꽤 많죠. 그래서 그거를 하루종일 갈아도 까맣게 안될만큼 먹을 물을 많이 본거에요. 그리고 또 그 먹을 어떻게 물을 갈아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보니 목이 여기 귀탱이 많이 갈려가지고 이렇게 딱하게 갈렸고 보기도 안좋아 그래서 예 이 지금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저 못가는 법 지필법 뭐 이런거 그게 그거에요 정말 못가는 법 못가는 법 벼루에 물을 아주 조금 몇 방울만 넣고 똑바로 앉아서 갈아야 한다 비딱하게 앉아서 갈았더니 목이 비뚤어지니까 똑바로 앉으라는 무슨 밀금 앞에 앉는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갈아야 한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못갈 법 스스로 스스로 법 활문을 스스로 깨우친거지 그쵸 한국화의 수천수백 기법은 스스로 그리면서 이게 앞으로 모두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한국화 특히 동양화 이런거에는 법자가 들어가는게 너무 많아요 사실 부부 아주 그런 데다가 한자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용기가 안 나오는거지 그래서 이런거부터는 좀 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법은 그냥 법자만 빼면 먹갈아서 아니 물 조금만 먹갈아서 대충 갈아서 먹장 깐 듯이 앉아서 갈아서 붓에 멍구를 촉촉하게 조금만 찍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된다 이렇게 말 웬만하면 되는데 이것을 무슨 먹가는 법 지필법 기필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내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핫선지에다가 낙스도 뭣도 좋고 좋고 목푹 찍어서 위리저리 이렇게 손하고 부닥하고 목하고 친하게 그리고 물조절 집필 집필 이런건 저희가 써보면 다 알아요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사회에 위하는 육법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이라는 것을 사회에 위하는 육법 그러면 아우 불임이나 불일수도 못 이렇게 할 수도 있기때문에 그냥 내가 내가 초보라 하더라도 누가 초보라 하더라도 자기도 누구든 사회에 육법 을 인용해서 그리는 것처럼 그리게 돼요 성실하게 그리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몇많이 해놓고요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남북조시대 남재 남재의 화가여 평론가인 사역 사역 사역인 그가 전술하는 고화품록 이라는 책이 있어요 화집 같은 거라고 그러던가 그림 그릴 때 때와 그림을 품평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육법을 전술하여 동양화의 품평을 높이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육법을 적용하여 화가의 등급 등급 지켜야 해서 이 육법이 정하는 데 있었다 그것이 전혀 이 육법 역시 역시 아까도 방금 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건 아니다. 사회의 육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려라가 아니라 그림을 철거하기도 하고 다른 아가들이 그림 그리는 진지한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해서 정판은 그 태도의 진지한 그걸 보고 생크리다. 사회의 육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려라가 아니라 그려본 결과 그렇게도 하고 다른 아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진지한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해서 아가들이 작업 태도를 그대로 옮겨 적어본 것이 8원 육법입니다. 라고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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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적어본 금물이다. 제발 이 한국화 이런거 책자를 들여다보고 지금 이제 물론 도움이 되긴 되지만 어려운건 다 불쇄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기 그림도 스스로 다 알게 됩니다. 저쪽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얘기가 작고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림 하나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육주시대에 많이 그리던 청록산수입니다. 청록산수와 어떻게 보면 민화품 비슷하죠. 민화품 비슷하고 그리는 방법은요. 지금 오래돼서 누렇게 돼서 잘 이렇게 산봉오리 같은 경우에 윤곽선을 그렸어요. 윤곽선 각 테두리 선을 그렸다고 근데 요즘 준법 쓰는 것은 테두리를 그리지 않죠. 테두리를 그리고 그 안에 청록색을 실에서 이렇게 풍경을 만들었어요. 이 구름 같은 것도 원래 이 남정화 준법에서는 이 구름의 윤곽선을 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청록산서양에서는 구름 예각에 선을 그었죠. 이렇게 그어서 이 구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개를 만들고 잘 안 보여서 지금 사람도 행인도 있고 말투하고 하는 양반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이런 이제 그림을 항상 슬쩍 보고 가시는 것도 6주시대는 오래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그리는 요새 스묵화 이런 것은 없었고요. 이것이 민화 비슷한 이런 청록산수화 이게 한참 성행했고요. 이제 이어서 여기서 또 그림을 하나 볼텐데 이거 이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아직 얘기도 하는 지금 남중화 창시자 남중화가 그 정신이 문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인화 얘기보다 이 남중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했지만 문인화 얘기 장황하게 열거하기 전에 이 남북중화하고 사회부하람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어서 남북중화 얘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될 거예요. 이제 왕영과 7,8세경이 이제 6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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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후후 한 60살인가 그렇게 이제 자식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지금 요거 보면요. 외국이 큰 요거는 청록산소화인데 남북중화 이렇게 해가지고 북중화 창시자예요. 이사홀 북중화 창시자 연도로는 650일이니까 왕류보다 더 한 50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홀 원체 화풍화가 궁에서 그 화원 만들어서 그 화원에서 그리는 화가들 화가들 화원이라고도 했어요. 그 화원에 속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는데 북중화는 정신예술이고 작품성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민급이 시켜서 그리는데 무슨 내가 창조할 화가냐 그러니까 나는 북중화다. 북중화는 화가가 좀 쉽게 얘기해서 화가라고 잘 안 넘는게 북중화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림값이 비싸다 그림에 혼이 들었다. 화가다. 문인우가게다. 전부 남중화 문인화 화가들 얘기죠. 북중화 민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배제된거죠. 지금은 그런거 별로 따지지 않지만 그래서 왕류가 이어서 왕류시대만을 1세대도 안 됐는데 그림이 이때 당시대에 와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설경을 그리죠. 설경을 그리고 이게 바짝 지금 기술이 부족해서 바짝 그러지 못하는데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골 골 지은 것처럼 이렇게 골 지고 이렇게 골을 파였어요. 왕류는 이 당시에 색깔로 그릴지를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머그르만 그리기 때문에 색깔이 없는 것만 골랐어요. 계절도 겨울을 택하고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이 창법은 지금도 비슷해요. 여기 하늘을 까맣게 칠하고 하늘 그리고 물 까맣게 칠하고 이게 설명에서는 아주 특이한 거거든요. 그림 설명도 아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지루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고 남종화 창시자 왕류 당시 시대 남종화 창시자 이차 이렇게 해서 여기 사행하는 육법을 어쨌든 말을 드러났었는데 일단 간단히 요약한 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운생동 사물의 의형과 내면의 정신세계를 생동감 있게 그린다 2번 골법연필 껴로 그린다 음물상향 그릴 대상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특징을 살려 그린다 수류구체 색깔에 따라 칠한다 경영의치, 적절한 배치, 무도, 전임의사, 선대나 자기 배우는 선생님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리는 행위 또 끝으로 예술작품을 보정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는 것도 전임의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거고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텐데 먼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복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그냥 그렇게 중복이 될 수 있도록 했느냐 이렇게 해야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새하게 사람의 입법을 만들어놓고 범을 지켜서 그려는 것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는 사람이 먼저 그리는 걸 보니까 오 신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고 적은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거에요 여기서부터는 기운생동 본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편하게 했어요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한마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이 어려운 육조미약을 그냥 이웃집 아저씨와 대화하는 것처럼 좀 쉽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건 어떤 친구가 갑자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멋진 산수화 한 짐을 들고 나와서 여러사람들 앞에 놓고 감상하기를 원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당연히 산수화 그림에 쏠리고 잠시 조용한 분위기와 감돌자마자 금방 품편이 끝납니다 그냥 보통사람이 그림을 보는거에요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야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정말 멋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보통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보통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대단한 평론가 보다 더 여역된 평론이에요 쉽게 그냥 넘길 길이 아니고 전문가 어쩌고 해야 길을 길 수도 있지만 상당한 평론이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비슷한 말들이었습니다 그 그림 누가 그렸어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네 이렇게 그냥 보통은 말도 아니에요 진짜 그림 살아있지 않은 그림 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난삼아 아니에요 전혀 어떤 의도성 없이 그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는 가장 편안한 감상을 평으로 더이상 부연이 필요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품평에서 멋지다는 멋지다는 실물과 실감나게 그려졌다는 뜻이고 살아있는 것 같다는 기의 정신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기입니다 기 보이지 않나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는 것 같다 정신적인 의미입니다 누가 시켜서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성향에 의해서 터져나오는 가장 값진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해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운생동 기운생동 저는 기운생동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기운생동이 이게 뭐냐면 대충 이렇게 읽어 나와서 기운생동에서 전문가들이 줄여서 말한 것을 보면 그리는 보는 시간을 더 많이 하라 보는 시간을 더 많이 하라 보는 시간을 더 많이 하라 또 여기 다 다음에 또 나오는 거라 이어서 또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쯤에서 그림 현장을 또 보고 이게 월출산 월출산 전라남도 영안군과 강진군에 걸쳐있는 산 옛날에 이 기운생동 차원에서 이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거는 요즘은 동기 아니라 그 전에 이걸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 가서 며칠 있었어요 그리느라고 예 이제 많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월출산과 친하고 월출산이 보면은 이게 마치 그 그림 같아요 이 동양화 산수가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하나 딱 내놓으면 이제 그 이 그림이 누가 그랬어 멋지다 살아있는 것 같으네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다 그러면 기운생동이 그거예요 기도 그리고 정신도 그리고 형태도 그려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 조금 여기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게 이제 저희 그림 내는 중에서 기운생동으로 1번 1번 기운생동이라고 저거 드리고 물어보지는 않은데 이 조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게 그림 그려 놓고 그 조회수 이거 보면요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이 그 그림이 멋있다 살아있는 것 같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평이라고 근데 이분이 있죠 구독자님들도 다 고시게 해요 스묵화 덧글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 스묵화 생동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기운생동 살아있는 듯 보이는 문인화 이게 실경 문인화죠 거의 사실 때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근데 요번을 슬경 문인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기도 올려놨어요 이거 제가 콘텐츠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기운생동 얘기를 그냥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어떤 사람이 그림 그리려고 그러더니 그 법도가 너무 앞에 많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그림을 못 그릴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저는 신경 쓰지 말고 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저 겨루에 물 너무 많이 붓고 가로테니 안되더라 그 못 가는 법 물을 조금 보라 이런 게 법이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라는 거고 또 요전에 또 뭐 본론이라고 기운생동들 이렇게 쭉 뭔가 그림 한 점 가지고 나와서 이 얘기도 그냥 위에서 제가 얘기한 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원래 그리는 사람이 그리는 사람이 그리는 사람이 함께 그리지는 않는데 함께 그림에 들어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이 사역이 알아낸 것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렇고 여기서는 또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게 뭐예요 조금 유식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봤어야 돼요 작품이라면 정신과 형태를 작품이라면 다 그래요 지금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작품이라면 작품이라면 사람들 딱 정신하고 외형과 육이 있어요 이렇게 외형이 나오고 정신과 육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보면 보는 사람이 아 그 사람 외형으로 멋있다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낙동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성매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그 외형보다는 또 마음씨 이런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보는 시간도 많이 하라는 것은 그 상태 그릴 상태를 어느정도 알고 그려라 그래야 그것이 좋고 낫고 형 이라기보다 그 성품을 알 수가 있다 그 성품이 이제 화산지에 그려질 수 있다 이런거에요 네 통상 작품이라는 일정신과 이 형태 이건 틀림없어요 지금 제가 구독자분들이 제 그림 본 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꼭 외형만 보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왜 그림을 외형만 보지 않겠어요 그린 사람이 정신하고 외형하고 같이 그려놨기 때문에 같이 봐지는 거에요 그게 기운색 그렇게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늦게 지는거에요 일정신과 일형태 1 플러스 1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참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보태기 1은 또 1이다 이렇게 그냥 써요 왜냐면 사람도 정신보태기 6 그러면 그냥 사람 사람이 하나 일 정신 일 그냥 그렇게 써봤어요 만들어낸 화가 근데 이거를 정신 일과 형태 일을 만들어낸 화가 눈길을 돌려봐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눈길을 돌려봐서 쓴게 사역의 하나의 비법이다 그들은 역시 자연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색동의 육법 중 일법 제일 중요한 부분 기운색동 인용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를 떼나 여기서 원래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사실을 보고 주변도 알아야 된다 한참 상호하고 소통하고 구해야된다 이런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떴습니다 그들은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색동 육법 중 일법 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 그림을 그리려고 길을 떠나 한참 만에 발길을 멈추고 여기가 어디냐를 확인합니다 그릴 장소로 확실히 정한 다음 앉을 자리를 말라고 멍하니 그릴 대상과 무어라 중얼중얼 조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마음 알겠다는 듯 화판을 펴고 그리기를 그리기에 들어가는데 왠지 마음이 그래도 안정되지 아니하여 하염없이 앉아있다가 그러면 보는 시간을 많이 한다는 얘기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사생 나가보면 자기 숨소리마저 조용히 느껴지지 않을 때 이제 잡심을 걷어내고 평심으로 안정하고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화가 는 적어도 풍경 하나를 바꿔서 그리더라도 나무 하나 그리고 가지 어떻게 생겼나 쳐다보고 또 옆에 나무 또 쳐다보고 계속 살펴야 어떤 전문가보다 살피는 데는 화가 이상 없습니다 그림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필일필 그리옵나갑니다 이 화가 화가 원래 기운 생동을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못하고 무심결에 그리기 시작한 그림은 벌써 바파를 가득 메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행인이 아 저 화가 선생님 그림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와 아까 그 얘기죠 그림 하나를 받아라 조용한 감동을 몸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도 많이 겪은 일입니다 사생 다닐 때 지나가다 가시는 분들이 구경하고 한참 동안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고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아 참 살아있는 그림처럼 그려졌다고 좋아하나 응원해주는 그런 거죠 이 화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 화가 은 운을 그리면서 마음도 굉장히 운 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약에 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운치에요 운치라는 풍경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것 때문에 이 운은 이것을 같이 설명하는 분이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기운이라는 근력 문자가 아니고 이것은 음악 울림 그런 뜻인데 저는 이것을 해보니까 작품을 보통 사람이 볼 때 애형과 정신 두 가지를 보듯이 그리는 사람도 두 가지를 그려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는 사람이 두 가지를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거지 보통 사람이 눈 이라는게 대단한거거든요 그게 진실이죠 그래서 그런데 운을 그릴 때 기가 한필 한필 필러에 딸려 들어가는거에요 얼마큼 태도 영하에 따라서 정신이 마음이 많이 딸려 들어가기도 하고 안 딸려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릇 화산지의 온격 마음이 따라간단 말이죠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은 금방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리면 튀어나올 듯 그림 잘 그리면 아주 가지같은게 살아서 밖으로 튀어나올 듯 사역의 생각이 이런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의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육법을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되면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이건 진짜 진실이고 이 보통사람이 그름만한 형여들 멋있다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거의 사라졌어요 그린 사람이 그린 사람이 정신과 형태를 함께 그려 넣기 때문에 보는 자가 그렇게 보는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려 넣지도 그러는데 그림이라고 다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그림 현장 이렇게 어떤 태도의 열에 따라서 잘못 그리면 그런게 전혀 정신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림한테는 그림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나요 알죠 그리고 2번부터 2번 골법 용필 뼈로 그린다 입니다 붓을 움직일 때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지 않고 골법은 이거예요 지금 골법 설명들 한거 보면 여러가지 여러가지 하던데 제가 이건 알아요 확실하게 그래요 그림을 그릴때 그림을 그릴때 4군자나 이 한건 아무리 짧은 짧은 선이라도 지금 제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 끝으로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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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손이 움직이죠 손이 움직이죠 몸도 움직이잖아요 몸도 움직이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몸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붓은 손으로 꽉 잡고 짧은 선이라도 손이 움직여서 그린다 이렇게 그려야 붓선이 살아요 아까 목단같은게 그렇게 그린다 그것이 골본명주이다 심지어 뭐 골의 뼈를 어떤 구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있냐고 알고 가는데 결산코 이건 해보면 알아요 뼈로 그린다 그렇고 문물상영은 문물상영 수류 수류 부채 경영 위치 이렇게 있는데 문물상영은 사양화 그리는 법 사전에 미술사전에 보면 이게 초등학생 사전은 초등학교용이던가 있어요 보니까 재산물을 잘 관찰해서 특징을 살려 그려라 똑같아요 사양화하고 그리고 수류 부채 색깔에 따라서 색을 칠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럼 뭐더라 이걸 써 그리라고 쓰냐 채생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칠해라 그것도 무슨 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는 이런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자꾸 정신적인 문제까지 그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다가 빨간색이 싫어 빨간색이 싫어 파랗게 칠해라 그것이 정신적인 색깔이에요 잘못된게 아니라 자기는 그때 당시에 그곳이 파랗으면 좋겠다는 그곳이 파랗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가 움직인거죠 그냥 빨간색으로 그런것도 수류 부채다 경영위치 이건 이제 구도죠 구도 적절한 구도 화면이 있으면 얼마만큼 뭘 배치하고 이것을 간단하게 한다면 과퀴라고 이제 성나라시대에 중국 과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삼원법 이라고 있어요 삼원법 시원 평원 고원 이렇게 있는데 시문은 내려다보고 그러는거 평원은 바로 보고 그러는거 고원은 내려다보고 그러는거 삼원법 한출에 삼원법 또 이 어쨌든 이거는 지금 기운 생동얘기 이런 얘기들이 각기 삼원법 경영위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요약콘 보면은 전의고사 선생 그림 뭐 이렇게 모방하는거 그런 행위도 화가의 행위다 이렇게 있고 이게 똑같아요 조금 설명이 조금 글이 길 뿐이지 작품 보전 관리 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육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로 알려지는가 하면 동양권의 화가들은 물론 서양 쪽에서도 관심을 관심을 가지는 육법으로 등장합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화가들과 이를 평론하는 평론가들은 이의 활용위법에 위전해 그리고 그리고 또 평을 하고 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육법의 저술자 사약은 이에 관련해서 섬세한 해선의 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에요 이게 기울생동이 뭐냐 섬세한 해선을 남겨놓은 후자들이 왔다 갔다 갈등이 났는데 아마 그렇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기울생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람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자들의 기울생동 견해는 조금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기울생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 체험을 손수 실천하며 연구 한 번 있습니다 저는 기울생동 대를 합니다 많이 사생이 다니면서 내가 부르는 행위와 기울생동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거기에 붙여봤을 때 아 그게 그것보다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울생동 얘기를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은데 일단 마치고 이제 실기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실기는 제가 이번에 해란도 그려보고 하겠다 했는데 인데 지금 작년 21년도 그림도 그림도 그림인데 1-2년 전에도 지금부터 힘이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기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 전에 제가 올려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만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설명도 굉장히 그냥 그런 소리까지 다 설명이라고 잔소리같이 이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안에 자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막도 이게 발음이 좋아야 인공지능과 유교수는 이렇게 발음을 해서 글씨로 나타내주는데 우리 같은 이 말은 3분의 1도 안 맞죠. 제가 전부 써야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일이에요. 그래도 1시간짜리 쓰려면 이거같은 솜씨비고 타자솜씨비고 한 3일인걸 썼어요. 3일이 걸리면 4일이 걸리든 간에 먼저 그려놓았던 그림에 자막을 붙여보려고 해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실제 실경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경에서 앞으로 난실경, 대남실경 이런거 할거에요. 거기에서 새로운 걸 찾고 뭔가 일로 전진해야 되는데 지금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전통문이나 기법 이것을 배제한 채 실경으로 나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경으로 그리는 것도 좋고 관념으로 그리는 것도 좋고 관념으로 그리는 것도 좋고 훌륭한 예술인데 이 관념으로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리고 구도도 다 크게 그리고 그러니까 좀 새로운게 있나 하고 다시 어쩌면 처음 끝에 들어가보는거죠. 실경으로 가보는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실경을 그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또 실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영향을 좋은 결과를 알 수 있는게 뭐냐면 한국화 그림을 그려서 공모전 얘기 전시백기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지금 한국화 기법은 뭐냐. 한국화 기법이 하나가 아니죠. 한국화 기법은 수십 수백가지에요. 이렇게 저렇게 같은 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저도 지금 현재 한국화에 그리는 준 이름을 뭐라고 진행합니다. 종합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화 준이라고 헌인은 쓴지 하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이 그냥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는게 전형적 전형적 한국화 기법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쨌든 전형적 한국화 기법으로 향하는거에요. 문인화를 문인화 실경은 또 산수화 문인산수화 그죠? 문인산수화 문인산수화도 결국 조금 섬세하게 그리면 요즘 한국화 기법으로 넘어가는거에요. 넘어가는거지 올라가는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럴거 아니에요. 지금 미술대전같은거 다 보니까 아주 실경상에서 꼼꼼한걸 이렇게 해서 그려놨는데 아주 가지같은 것도 리얼하게 했는데 아 저거 어떻게 나 똑같은거 똑같은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인화 기법으로 실경으로 넘어가는거는 그쪽으로 가는거는 전형적인 한국화 그리기로 가는거에요. 굉장히 바람직한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인화가 한국화 좋으냐 나쁘냐 지금 볼 수 없어요. 문인화가 한국화 기법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화 기법이 대단한거 아니에요. 한국화 기법이라고 딱 있는게 아니라 이게 수회법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근데 문인화 기법은 현재 한국화 기법이 좋지 않아요. 굳이 남한으로 따질 않아요. 그게 거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한국화로 가는 전형적 기법이 한국화로 가는 어떤 그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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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은 아니고 그런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 그런거는 신비용에 맞추고 그 휴학 복습 복습 복습으로 그걸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콘텐츠 올려놨던거 다시 재검토해서 자막을 올리고 희림도 희림도 파조 빠진거 있으면 구청 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실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난꽃 줄기 하나 올라와서 꽃 핀거는 보통 난이고 그 줄기 하나의 꽃이 몇 개 핀거는 회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습도 좀 해보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그 해란 꽃이 아닌 그냥 난꽃만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난잎과 해란꽃을 같이 엮어서 한 포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난처선 구성상 이렇게 안되는거 몇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교차가 이런게 상교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항군 한 지점으로 이렇게 세개가 한칸으로 갔잖아요. 그죠? 항군 지점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잎을 묶어 맨 것처럼 아주 불편해 보이고 안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열 십자 교차나 우물 우물정자 이제 공간인데요. 지금 만약 여기서 낯잎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아직 정 이렇게 열 십자가 되는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하나의 상식이고 무슨 항군이라기보다 우리가 일상에 눈을 봐서 느낌이 안좋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안되고 또 그다가 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문살 같은 우물정자 문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안되고 이거는 이제 안되고 이렇게 난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건 지금 나란하잖아요. 어느정도 나란하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란이라는거는요. 바로 옆에 나란한걸 말하는거지 한두개 건너서는 오히려 나란하게 연결이 돼야 아마 정돈이 될거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요거고 요거 사이에 지금 이게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럼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뭐 여기다 이제 꽃까지 이렇게 넣는다면 요거 나란한건 좀 시각적으로 이제 조금 눈에 잘 안뛰을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란한거는 몇다리 건너서 이렇게 몇선 건너서 왜 이거고 이거고 나란하냐 그건 이제 좀 그렇구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사군자의 구성을 자연스러운 구성을 보면 하여튼 옆에 바로 나와 같은 똑같은게 있는걸 서로 싫어하는거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꽃도 마찬가지고 모든게 꽃도 바로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꽃이 바로 옆에 똑같이 이렇게 있다는건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상교차 이거 안되고 길이가 이제 나란하진 않은데 나란히 걷진 않았는데 길이가 이거 똑같아요. 게다가 만약 파봉화를 했을 경우 하나까지 이렇게 똑같으면 이게 저 보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그 시각으로 이렇게 안그려요. 웬만하면 이상하다고 스스로 느껴요. 초보자로 어쨌든 그래도 한마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 삼각 공간 같은건 생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각은 사각 같지 않고 안생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봉안 이 눈 눈 모양 같은 공간 생길 수 밖에 없고 또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열식자 열식자 교차 우물종 공간 나란 거 길이가 같은 거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우선 뭐 그 외에도 까다롭게 얘기를 하자면 또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지난번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거 이 정두 쪽에 이렇게 이 고기 머리 형으로 해서 요건 이제 그냥 보통 그릴 때 이렇게 하고 또 바위 위에 있을 땐 바위 모양 위에 바위에 켠다고 그러면 또 다르고 이렇게 되겠죠. 혹시 높아 쉬면서 이왕 들었으니 지난번 지금 이걸 하고 저 이 그림을 하고는 싶은데 미처 손을 못 대신 분이 제가 그리는 거 보고 연습을 하실 수 있나 그런 의미가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집에서 이렇게 독학을 해도 충분합니다. 뭐 자 꽃을 한 번 더 그려 볼게요. 혹시 잊으셨을까 봐 끝에다가 지금 붓 빠른 상태에서 끝에다가 조금 진한 거 찍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요게 이제 요거 요거 나란하잖아요. 그게 언뜻 저도 생각을 안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란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지금 이런 어디나 같습니다. 대칭 같은 대칭 싫어하죠.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찍는 걸 심점에 오죠. 심점 마음 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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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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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부터 해 한다고 했죠. 줄기로 가다가 한 번씩 쉬고 한 번 내지 두 번 쉬면 돼요. 끝에다 지나 찍어서 봉우리는 그냥 여기도 눌러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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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 앞 겹친거죠. 이렇게 뒤로 하고 벗고 이렇게 하고 줄기 줄기는 지그재그는 없다고 했었어요. 없다고 했고 그 꽃은 그냥 난꽃하고 비슷하게 그리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개니까 조금 꽃이 저어질 수는 있다. 그리고 꽃이 어때요 그 안쪽을 얼굴 안쪽을 향해서 피게 그렇게 또 피기도 하고 그림에서 그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전문화점은 나를 여인으로 상징하는 다수봇한 자태자 이렇게 이렇게 시대가 좀 맞지 않는 일이 일수도 있구요. 하여튼 이거는 그냥 언뜻 깜빡 잃어버린 부분을 낚고 두개 드려봤어요. 요번 그리기 조금 조금 어렵게 이렇게 해봅시다. 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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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란 그려 볼게요. 여기 여기 쯤에서 여기 쯤에서 여기 쯤에서 여기 쯤에서 여기 쯤에서 여기 쯤에서 이게 원래 이제 나는 1번 선이 기본 선이기 때문에 1번이 똑바로 가운데서 올라가면 거의 난 포기도 그렇게 되고 1번이 위에서 이렇게 늘어지면 다른 난잎들도 같이 거기 따라오기 때문에 또 늘어지고 그렇게 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그릴 거냐 는 그릴 거냐는 1번 선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쪽으로 그리고 그냥 평범으로 굳어져 이렇게 1번 하고 자 또 먹을 찍어서 잘 다스려서 먹이 흐릴나 잘 보고 흐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봉안 해야 되거든요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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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길어야 되니까 짧게 하려고 하다가 좀 길게 했대요 길게 했대요 길게 했대요 길게 했대요 길게 했대요 길게 했대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난잎이 이런거 난잎은 없죠 거의 없 다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선연습이에요 곡선연습 이게 나중에 난초선에 이런 굴곡 이런거는 인체선 뭐 이런거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봉안 여기 봉안이 하나 있는데 화봉안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까 이게 삼각 봉안 하나 경험과 경험과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제 복잡하고 큰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외곽의 긴 잎은 큰 작품 다섯개 그저 그정도 이런작품 세개 튀어나오면 많이 나온거에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면 무슨 억새풀같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봉안이 여기서 하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봉안이 또 생기고 그러겠는데 굉장히 넓죠 넓으니까 이거를 어제도 말씀드린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뭔가 해서 여기다 슬쩍 갖다가 이렇게 뽑아주면 이게 편안해 오히려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해보죠 이 공간도 자 단엽은 뚝뚝 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엽 짧은 이파리는 가다가 뚝 짧 이렇게 단엽 짧은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도 좀 더 이렇게 하나 갖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뭐 이품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술 이제 꽃그리거를 바로 지금 이파리 그리던 부실에서 너무 까마니까 먹을 빨아내려면 한참 빨아내야 되니까 다른 부실 사용을 다들 그렇게 하시는게 좋아요 부실 두세개 가지고 농담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림목만 찍어서 쓰는 부실을 따로 하고 이제 여기서 꽃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꽃꽂이라면 병에 이파리에 이렇게 무식히 꼽았는데 꽃을 또 한 두가지 세가지 어디다 꼽느냐 이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같이 어우러지게 꼽아야 되겠죠 요거할때도 이 줄기도 상교차 되면 안되요 상교차 그런거 저는 엄격히 그게 꼭 안되는거다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안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섯 꼭 찍어서 줄기 연결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난 꽃에서 하나가 굵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가늘게 하면 됩니다 이런 줄기도 이렇게 굵어도 상관없어요 또 다른거는 가늘게 하면 됩니다 어쩌면 그런 데에서 조금은 변화가 생기고 조금 그 회화적인 맛이 즉 그림 같은 맛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얘기에요 자 이렇게 밑에 하나 둘 셋 맨 위에 하나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줄기, 모기 너무 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배운 찬수에서 배웠던 정점같은 이런 그러니까 난 꽃이 떨어진 빈 줄기 몇개를 이렇게 그리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따 심점은 이따가 찍죠 자 여기도 하나 봉우리, 봉우리 봉우리 그릴 줄기를 하나 이제 그리고 자 붓 빨아서 끝에 조금 찍어서 여기 접시에다가 이렇게 비벼야 돼요 이렇게 비벼 가지고 자 하나, 둘, 넌 둘만 하고 되니까 그리고 하나, 둘 양꽃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보면 내용은 다 같아요 같은데 그리시는 분마다 조금씩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더욱 다르게 봐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야 그게 개성이고 작가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자기 세계는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 그리면서 그림 그리면서 그전 마찬가지 자꾸 그리면서 느끼는 것은 그림 그리시는 것을 다 애쓰고 이제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다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심지점 찍습니다 심지점 저는 난 1,2번을 조금 여기 이게 여우입이라고 그러는데 입을 조금 여기 아부를 여유있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빨처럼 점을 넣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러셨는데 이런데 밋밋하고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죠 이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태점입니다 태 이끼 태 태점 태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작품이 하나 되구요 그 이제 이게 지금 화산재 3분의 1절제예요 근데 여기도 여백이 좀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화재를 쓰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그 글씨들 글씨들을 서예 같은거 많이 그 이제 저런 평생교육장 이런데서도 많이 하고 학부모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서예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글씨 쓰는건 조금 화재 쓰는건 조금 부담스러워 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구 잘 안쓰지만 안쓰면 된다 그리고 낙반이나 좀 내리고 그렇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걸 이제 정말 3분의 1의 이 작품을 하나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백이 양쪽이 거의 대등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기다 화재 몇자 쓰고 여기다 여기다 이런땐 어떻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할게 뭐냐면 성랄 돌 돌 그리고 옆에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이런데는 지금 이미 그렸지만 이렇게 해서 바위든지 뭐 돌이든지 어쨌든 하나 이렇게 그리 그리 넣으면 여기가 이 공간이 꽉 차죠 태점 역시 태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점집기 3년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화재를 쓰고 내일 다시 할거지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화재를 써야죠 화재를 써야 되는데 아주 쉬운 자 쉬운 자 쓸게요 혹시 또 이렇게 쓰다보면 잘못된 이렇게 슬쩍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 적어서 손하나 만들어 놓고 지 에 이거 지초지자입니다 지초지 난초에 지초 지초 난초에 아 행서를 써주네 지초 난초에 집이다 이 집실자예요. 집실자. 지초 난초의 집은 군자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초도 불로초내지는 난 이상으로 치는 얘기예요. 지초지자. 지난지실. 그리고 금년이 기행이죠. 기행. 연도로 이렇게 2000, 19, 이렇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기행. 직급인 이제 원단이라고 했죠. 지금 이제 무제잖아요. 무제. 여기 이제 글쓰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이순 같은 거는 안쓰거든요. 오히려 너무 내려왔어요. 낙관을 여기, 여기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거죠. 끝났습니다. 좀. 좀. 그. 난이 조금 중 가운데 쪽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좀. 그런거 하나 또. 접품을 해보죠. 자. 1번선. 여기 좀. 너무 강한 데는 또 그렇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뒤로 좀. 쭉. 가다가.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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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뽑아놔요. 써놔요. 봉안. 이렇게. 봉안. 봉안. discussions. 왼쪽킹.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거λα. 미리 개. 했던. 바대로 되지도않고요. 이건 한국에 쓱쑥 margenDemole. 그름도. 그따그때 현편 대로 따라가야 되요. 이렇게. 뭔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나올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고. 눈Gs.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안되잖아요 하나만 뭔가 쑥 하나 올려야 되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많이 차지를 해줘야 이거 굉장히 복잡해서 삼계차같은거 굉장히 피하기가 어려워요 때때로 자 단역은 딱딱 잘라 버리고요 여기 공간이 큰데 이거는 여기다가 꽃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붓도 자 조금 깨끗한 붓으로 너무 진한거 확인 진한거 짙지 말고 가운데 쪽에 너무 질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한번 쉬고 여기서 쉬고 하여튼 이리 되었어요 중간게 이쪽에 또 꽃이 하나 있어야지 길게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야되고 너무 길어도 안좋긴한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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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끝이 정리된거 그리고 동영상 앞에 이렇게 사진 올려놓은거 보셨죠 맵은 그렇게 할거에요 자 이거는 이제 꽃이 조금 이렇게 늘어진 듯한 이제 그런거로 이렇게 좀 늘어진 듯한 하나 이렇게 내놓고 또 바라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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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꽃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좀 흐려야될 것 같으네요 흐린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꽃이 흐려졌네 긴 줄기도 이렇게 그리고 반동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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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또 세게 하면 조금 펼고 이 부분연습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장 진한 색으로 까만 심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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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안쪽으로 찍어서 안쪽으로 꽃을 보고 안쪽으로 꽃을 보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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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제 요새는 한글로 써도 좋습니다 아니 캘리그래피체로 캘리그래피체라는 그것이 대단한 전통 서해처럼 대단히 어떤 격식을 갖추는게 아니라 적당히 뭐 별별 거로 다 써도 되니까 붓을 막대기로 써도 되고 비틀빼뜨려 해도 되는데 하나 딱 제가 알려주고 싶으면 저건 해야 돼 줄을 맞춰야 돼 줄 줄 줄을 맞춰야 돼 그러면 난의 향기가 난의 향기가 많이 간다 이렇게 써 볼까요 한글로 한글로 지혜니언 정초에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이 카메라를 켜놓고서 뭐 이걸 이런걸 할라니까 뜻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두인 이라고 머리도장 있죠 두인은 뭐냐면 이 글을 이쪽서부터 읽지 말고 두인 쪽에서부터 읽어라 그 뜻이군요 그리고 이제 낙관은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찍어야 되요 그림은 아무리 옆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낙관하고 이 호 이름은 세로로 써야 되요 낙관도 낙관 찍는 법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거에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계란 두 포기를 그렸구요 슬리셋 자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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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